길게 어시틱! 하지만 전환을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지금 충돌이 있었는데요 김상훈 선수로 보여지고요 김지혜 선수의 신장을 이용해서 일단은 골문도 올려줬고요 김미연이 한 발 앞서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이정훈이 왼발로 툭 찍어 올려줬고요 에디에 돌려놨습니다 하지만 강가혜가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 번! 강가혜 선방 왼발로 찍어줬고요 여민지에게 고이 가면서 여민지 박스 한쪽 진입! 여민지 왼발 슈팅! 강가혜가 앞으로 나오면서 각도를 줄여냈습니다 김아름에게 원턴치 돌려줬어요 김아름 슈팅! 오우! 천하늘에 슈퍼 세이브가 있었습니다 발이 조금 높았습니다만 기동력이 좋은 김상은 전하늘과 스프리프터의 대결을 펼칩니다 하지만 전하늘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최유리 오른쪽인데요 최유리 오른쪽에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공을 놓쳤어요 하지만 전하늘이 다시 한 번 재빠르게 잡아들였습니다 김현수 선수가 이네스 선수를 마지막까지 굉장히 잘 막아줬습니다 아 네 여기서 아 지금 네 PK가 아스나 오우! 망아냈습니다! 포네비! 아스나 오우! 망아냈습니다! 포네비! 끝까지 책임을 져졌지만 지금도 뒷공간 김나레 쫓아가고 안쪽에 장창! 장창! 넘어집니다 다시 장세기 짧게 짧게 잘라가고 잘라가고 있습니다 장세기 그대로 쇼팅! 어허! 망아냈습니다 중앙으로 잘 풀어 나왔습니다 최윤지 원터치 패스 연결 장창! 뛰어갑니다 장창! 왼발 있거든요 장창 한 번 접어놓고 오른발 쇼팅! 망아냈습니다 그리고 세컨볼! 어허! 심서연의 좋은 수비 이수빈 오른쪽 장창에게 장창! 볼 잡아냈습니다 장창의 왼발 쇼팅! 어허! 김민정 선방! 창이 한 번 비칠! 창이 한번 비칠!